마사지 소설 부산일기 이 소설은 부산에서 한 달간 마사지실을 오픈하였을 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부산에 부산을 꿈꿔본지 벌써 수년 전이었다. 굳이 서울에서 살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다. 내가 서울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부모님 모시고 살거나 뭐 가족이 서울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 그래 부산에서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경험 그것이 새로운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 멀리 가지 못하고 칠금 떠나온 것이 이곳 충주 수안보 온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지만 사실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부산이었고 결국 부산행 기차에 오르게 되었다. 사실 충청도는 우리 외가 쪽이기도 하고 뭐랄까 서울 말과 억양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인지 다른 곳에 대한 환상을 크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듯하다. 떠나기 전 잠찍어둔 곳은 부산 국제업무지구인데 아직 안 가봐서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른다. 그냥 네이버 부동산으로 여기저기 고르다가 정했다. 장기간 여행을 떠날 때를 대비해 아침 일찍 산책길에 올랐다. 오랫동안 기차에 앉아 있으려면 미리 지칠 만큼 걸어 주어야 한다. 긴 여행이 지루하지 않고 푹 쉬는 시간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동안 안 가던 길로 산책길을 올랐다. 조금 더 가다 보니 못 보던 길도 발견했다. 마을 하나가 보인다. 마을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 한 용감님 한 분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산책 중인 것이 보였다. 좀 더 다가가니 아는 사람이었다. 어? 여기 사셨어요? 응. 어쩐 일이야? 산책 나왔구나? 네. 이쪽은 처음 와보네요. 나이에 비해 정정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고 마사지실에 몇 번 왔었던 단골이시다. 저 다음 주에 마사지실 문 닫아요. 차나 한잔하고 가지. 용감님은 개의 목줄을 잡아 끌었다. 개는 가지 않으려고 거세게 버텼지만 이내 포기했다. 집에 가기 싫은 분인가 보다. 용감님의 집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다. 바당에는 곱게 기른 잔지가 깔려있었고 이쁜 파라솔도 있었다. 커피 줄까? 아니요. 커피는 잘 못하고요. 녹차 있어요? 녹차는 없는데 그럼 그냥 시원한 물이나 주세요. 용감님은 부산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었다. 경상도 사람이 좀 드세?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여기보다는 부산이 훨씬 낫지. 근데 부산에서 마사지하려면 조심해야 돼. 깡패들이 다 뜯어간다고 거기는 다 그렇게 해. 조직이 있다니까. 헐. 소름. 그거야 여자들 고용해서 하는데나 그렇지 뭐 남자 혼자 하는데 깡패들이 오겠어요? 마사지를 어떻게 혼자 해? 그래가지고 되겠어? 여자들 고용해서 해야지. 그래도 전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하긴 자네 정도 실력이면 괜찮지. 용감님은 잔디의 잡초를 듣기 시작했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 맛있게 뜸 들여놨는데 곱바뜨린 것 같은 기분이 된다. 뭐 파리에 갈 때에도 그런 소리는 들었었지. 휴대전화할 때 뻑치기 당하니까 벽에 붙어서 와라고. 그렇다고 파리에 가지 못한 내가 아니지. 차표는 충주대전 부산으로 잡혀있다. 부산에 내리니 3시 30분. 어떻게 파리에 갔을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다. 부산역을 뒤로하고 커피숍을 찾아 골목을 뒤졌다. 부산의 첫인상도 익히고 휴대폰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경상도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 꽃지구 이 식당을 운영할 때 어떤 영감님 한 분이 꽃이 두 개와 막걸리를 사서 드시며 하신 말씀이 있었다. 나는 경상도 사람 쪽이야. 아 경상도 출신이세요? 근데 사투리를 안 쓰시네. 내가 경상도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난 서울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이 나한테 맞다는 거야. 경상도 사람이 다 좋다는 건 아니야. 내가 사기를 당해도 경상도 사람한테 더 당했지만 그래도 경상도 사람이 차라리 낫다는 거야.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 부분이 있다. 나는 사람들이 참 착하게 생겼다. 착하다 순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 겉다르고 속다른 건지 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친구들이 이상한 건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편이었다. 아니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나. 아오 저 씹새끼. 개농새끼. 뭐 친구들이 다 그렇게 느껴졌고 언제나 인간이라는 존재에 실망을 안고 살았다. 이상하게 주변 친구들이 다 그랬다. 그런데 꼭 아 이놈은 좀 괜찮네 싶은 친구가 있으면 그게 경상도 사투리 쓰는 놈이었다. 경상도 아들은 찌질하지가 않고 통이 크며 남매말에 시비를 걸지 않는 듯하며 먼저 베풀고 뒷끝이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예외도 있을 것이며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하는 것은 편견에 불과할 것이다. IMF 바로 전 신설동에서 10평짜리 화실을 운영할 때였다. 나는 박칠 경상도 놈한테 된통 당한 적이 있다. 내 화실은 신설동 로터리에 있었고 그 로터리 안쪽으로 들어가며 흥미진 골목길이 하나 있었다. 그 골목길 안쪽에 코딱지 많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 주인이 박힌 모양이었다. 흥미진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은 두억에 있었는데 그 골목 앞 전봇대 앞에 얇은 첫받침 반쪽만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간판이 한 개 덜렁덜렁 달려있었다. 그러던 와중 언제부턴가 그 간판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기를 한 20여일 지났을까 나는 그 자리에 내 간판을 걸어야겠다 생각하고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대충 만든 간판을 하나 만들어 달았다. 며칠 뒤였다. 며칠 뒤였다. 문 앞에 붙여둔 종이 전화번호 하나를 누군가 떼갔다. 음 누군가 왔다 갔나 보다. 그러더니 저녁때쯤에 전화가 왔다. 전화번호를 떼간 사람은 구멍가게 아줌마였다. 왜 남의 간판을 떼갔냐며 달아 놓으라는 것이었다. 내가 띈 게 아니라고 몇 번 설명을 했지만 막무한 해가였다. 나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수컷맞게 새 찾아갔다. 왜 자꾸 전화해서 귀찮게 해요. 내가 띈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튀어나와 나를 덮쳤다. 마치 이 독수리가 토끼를 채가댔다. 그는 구멍가게 아줌마의 남편이었는데 내 목을 졸라서 길거리로 질질 끌고 갔다. 그리고 계속 내 목을 졸랐는데 너무 심하게 졸라서 나는 죽겠구나 싶었고 그 새끼는 그리 젊어 보이지도 않은데 웬 힘이 그리 센지 젖먹다님까지 다 짜내고 있는데 됐다. 잠시였지만 억센 억양으로 보아 갱상도 놈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지 마누라한테 큰소리 좀 쳤다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꼴을 보니 대견하다고 해야 하나 인물 났다고 해야 하나 지 새끼 지 가족은 끔찍게 생기면서 인류의 애라든지 동포의 박예정신 등은 두껍만 끈검 없는 2차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하등의 인간임에 틀림없었다. 목이 졸려 죽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티선과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다. 이것 좀 놓고 얘기하세요! 죽기 살기로 조르는 힘만큼 그도 죽기 살기로 그를 떼어내고 있었고 나는 그 덕에 풀려났다. 생전 보지도 못한 낯선 사람이었다. 힘께나 쓰게 생겼고 얼핏 성형길 정도로 보이는 깍두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고운 말을 쓰고 있었다. 나도 서울물 먹고 살았지만 성을 뺀 지린 놈들한테 웬만해서 도움받아본 적이 없는데 웬일인가 싶었다. 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겨를도 없이 나는 그의 손을 빠져나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기 위해 화실로 돌아왔다. 이번 살인미수나 다름없다. 그런데 화실 앞에는 이미 경찰들이 와있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경찰은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나와 슈퍼 영감은 같이 경찰서에 들어섰다. 그는 간판이 어제 없어졌다고 주장했고 나는 20일이나 지났으며 간판을 내가 뗀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별말 없이 그리고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다. 갱성도 영감은 나에게 중얼거렸다. 너 내 사촌동생 중에 성질 보약한 놈이 있어. 당장 다시 간판 달아놔. 안 달아놓으면 너 다 박살나는 줄 알아. 네 간판은 물론이고 너도 무사하지 못해. 내가 경찰서에 매달 꼬박꼬박 돈 갖다주고 있어. 경찰도 다 내 편이라고. 어쩐지 경찰이 별로 도움 줄 의사가 없어 보이는 듯했고 나는 경찰이 소용없으리라 직감했다. 누가 간판을 떼가는지에 대한 것은 짐작가는 사람이 있었다. 화실 건물 사장님 처남인데 간판집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좀 반강제로 간판을 그에게서 했는데 사업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 듯했다. 자기 집에서 간판을 하지 않은 간판은 살살 떼어버린 듯했다. 그런데 그에게 해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뭐랄까 성질 더러운 놈한테 문명화된 해명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말없이 갱성도 영감의 협박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또 슈퍼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다. 빨리 간판 달아놔요. 첨엔 어떻게든 버텨볼까 했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또 전화가 왔다. 돈 줄 테니까 와서 받아가세요. 내가 왜 거길 가요? 간판 때간 당신이 달아놔야지. 빨리 달아놔요. 빨리 달아놔요. 우리 남편 성질 더러운 거 몰라요? 나는 간판 집에 가서 2만원짜리 플라스틱 간판을 하나 주문하고 달아주었다. 땡땡 슈퍼 화살표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진짜 아우 그리고 잠잠했는데 얼마 뒤 보니 그 간판이 반쪽이 나더니 며칠 뒤에 보니 또 없어졌다. 사장 처남이 또 손을 쓴 듯했다. 설마 이번에도 날 의심하지는 않을 듯 싶고 슈퍼 부부는 말이 없었다. 곧이어 IMF가 닥쳤고 나는 화실문을 닫았다. 그 놈년들하고 한동네 살지 않는 게 다행이다 싶었다. 내가 경상도 사람 중에 저런 진성을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다. 혹시 착각한 건 아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경상도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상도 부부는 평생 내 뇌리 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수산에 왔는데 과거 이야기만 줄줄하려니 좀 성질 급한 나로서도 빨리 이곳에 진푼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렇지만 이참에 경상도에 대한 추억들을 꺼내놓지 않으면 기회가 없으리라 생각되어 한 번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국민학교 그냥 초등학교라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 칭하겠다. 과거의 이야기에 대한 예고가 많을 듯 싶어서 탑신리 국민학교 6학년 때 내 옆에 앉은 작은 우스캉스러운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경식이라는 친구였다. 무슨 말이 저런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서울말이 뭐가 어렵다고 왜 바꾸지 않은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끝에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그 친구에게 딱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식이는 잘생기고 점잖었으며 언제나 등을 꼬치 세우고 북글씨와 같이 뜨박뜨박 잘 쓰는 글씨체를 가지고 있었다.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순수한 내가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항상 불화를 겪었던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모두 그 새끼들 탓이다. 그랬듯이 나는 그 친구와도 불화를 겪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점잖어 보이는 그 친구도 다른 친구와 딱히 다른 상황은 아닌 듯 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선처럼 조용한 문화구 속의 용암이 석굴처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경식이한테 그냥 별만 하지 않았는데 그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일이 자서졌다. 뭐 내가 딱히 밉상이라거나 사람 성질 긁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가 그냥 저 농담으로 하는 말들이 그에게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듯 했다. 뭔가 코드가 맞지 않는 듯 했다. 딱 한 번 아니 두 번 그에게 미안했던 것은 시험이 끝나고 시험지를 거둘 때 주변에서 웅정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가 답을 고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야 16번제 답이 3번이니 4번이니 3번이야 아니야 4번이야 뭐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을 때 경식이가 3번으로 썼던 답을 서둘러 4번으로 고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야 시험 끝나는데 답을 고치냐 나는 부정을 저지른 그를 지적했고 그는 벌컥 화를 내었다. 다시 고치면 될까 아이가 참말로 니 왓카노 그리고 짜증난다는 듯이 3번으로 번상 복귀했는데 정답은 3번이 맞았다. 야 그거 3번이 맞아 어 그래? 내 덕에 한 번제 깎이는 걸 막았으니 나한테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한 번은 미술시간에 내 그림을 그대로 베끼는 걸 보고 야 남의 그림을 모방하냐? 그랬더니 또 벌컥 화를 내면서 그린 그림을 다 지웠던 적이 있었다. 그냥 모른 척 해줄걸 이건 내가 생각해도 좀 미안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와 나의 불화의 씨앗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는 사소한 내 대화에 딴지를 걸기 시작했던 것 같다. 어느 날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앞에 앉은 친구에게 큰 소리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뭐 이러이러해서 어이없고 이러이러해서 말도 안 되고 이러이러해서 못했다면서 줄줄이 늘어놓고 있었고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못 들은 척했다. 뭔 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 니 속이 풀린다면야. 그리고 우리는 각기 다른 중학교를 갔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어서 만났다. 그리고 같이 미술부에 가입했다. 미술부 회원은 1학년만 8명 정도 되었고 매일 저녁 집에도 못 가고 밤 10시까지 그림을 그리다 가야 한다. 그와 나는 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는 폭풍 성장에 있었다. 키는 나하고 같았었지만 덩치에 있어서는 완전히 밀렸다. 나는 왜소한 편이었고 그는 체중이 80kg가 활 넘어 보였는데 배가 나오거나 살이 튀지도 않았다. 얼굴은 탤런트 손창민과 비슷하고 미남형이었다. 그 집은 아들 삼형제가 다 그랬다. 그리고 그는 미술부 반장으로 추대되었다. 갱식이는 아이돌을 몰고 다녔는데 그는 항상 앞장서서 걸었고 아이돌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를 졸졸 따라다녔다. 뭐야 너 국민학교 때 내 짝이었는데 너무 앞서간다야. 나는 그것이 너무 불만이었고 어째 수탁 대장 쫓는 기분이 들어서 이 어색하고 웅색한 상황을 못 면해 볼까 고시마였지만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별수 없이 무리의 맨 뒷줄에서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졸래졸래 따라다녔다. 갱식이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듯이 있다. 항상 팔뚝에 하나 만장찬 듯이 행동했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완력을 행사했다거나 잘난 척 플러스 권력을 남용하고자 하려는 못된 의도는 엿보이지 않았다. 갱식이는 기본적으로 품명이 되었기 때문에 과일들도 좋아하고 따를 수 있었다고 본다. 남에게 싫은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언제 키웠는지 좌중을 갑자기 웃게 만드는 유머 감각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저렇게 웃긴 애가 아니었는데 나도 좀 웃긴다 소리 듣는 편이지만 그의 유머 감각은 특출났다. 우연치고는 특이하기도 미술반 친구 8명 중 5명은 모두 같은 동네에 살았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농구를 하거나 분식집에 가거나 할 때도 언제나 갱식은 앞장섰고 우리는 그를 따랐다. 어찌 보면 편한 것이기도 하고 그의 리더십에 그냥 순응하면 그만인 문제였으리라.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지 마음속에 나는 칼을 품고 있었던 것 같다. 자 윗대가리를 언젠가는 댕강 자르고 말리라. 이건 친구 관계가 아니잖아. 친구란 평등한 관계고 허물없는 관계의 일이라. 무슨 조직도 아니고 이거. 갱식인은 또 하나 못된 숲상이 있었는데 돈을 물쓰듯 한다는 것이었다.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이집트 집 먹으러 다니면서 그 돈을 다 자기가 계산한다는 것이다. 뭐 우리끼리는 별로 그래 본 건 없는 것 같은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랬다. 갱식인의 집 역시 우리 동네에 있었다. 드라마 보면 꼭 착한 여주인공이 허름한 달동네 옥탑방에서 전세내고 살고 그 여자한테 꽂힌 재벌 2세가 그녀를 만나러 달동네로 찾아온다. 그런 집이었다. 뭐 우리 집도 별다른 것은 없었고 그 당시에는 다 그랬었지만 그래도 그 중 남루했던 집에 속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집이 마음에 들었다. 귀뚜람이 오는 목초가 우거지고 저 아래 동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넓은 마당이 있어 살고 싶은 그런 집이었다. 엄마는 과일 장사를 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장사였지만 갱식이 엄마는 갱식이가 달라는 대로 듬뿍듬뿍 용돈을 주는 듯했고 그 돈을 갱식이는 유흥에 쏟아부었다. 어쩌면 갱식이의 지나친 자신감은 그렇게 넉넉한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을 것이다. 국민학교 때 그가 나한테 이유없이 쏟아부었던 신경질은 서서히 재발되었다. 뭐가 불만이었을까 아마 모두가 그를 따를 때 혼자 따로 놀려는 듯한 내가 엄마땅했을 것이다. 티 났나? 그런 건 아니었는 듯했는데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던 그림들이 한 6개월 정도 매일 미술실에 남아 그림을 그리자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되기 시작했다. 나뿐만 아니라 몇몇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갱식이도 있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경우는 동호 같은 케이스였다. 구 이때 후반이었을까 선배들은 나오지 않고 우리들이 미술실을 맡게 되었으며 후배들을 지도해야 했다. 반이 갈라지고 미제거와 나는 만나는 날도 많이 줄어들었다. 미술부에 나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었다. 동호는 갱식이에게 할 말이 있다며 미술실에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고 갱식이는 펄쩍 뛰었다. 이제 곧 고삼을 나가고 홍보해야 할 때이니 미술반에는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나올 것이며 가끔 들르는 정도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갱식이는 안된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너 그럼 미술반 탈퇴해 싫어 그럼 나오던가 아니면 그만둬 그건 내 마음이야 네가 그만두게 할 수 있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봐 네가 반장이면 반장이지 뭐 그럴 권한까지는 없다는 뜻이었다. 갱식이는 입을 닫았다. 동호는 말재주가 비상한 놈이었다. 성적은 바닥이었지만 아이큐는 138이고 졸업 후 한동안 배판원으로 먹고 살았다. 나는 저쪽으로 똥어를 싸고 들었다. 갱식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한쪽 패는 들어야 할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의 수탁 짓거리에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내가 감싸고 놀아서 그랬는지 똥어의 고집이 있었던 것인지 어쨌든 갱식이는 포기했고 별말이 없었다. 그리고 몇 달 뒤였던 것 같다. 수탁을 쫓는 무리들 중 병든 닭이 한 마리 보였다. 미술부에서 키도 제일 작고 말을 더듬는 현철이라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얼굴은 늙어보여서 만만해 보이는 포스는 아니었다. 며칠 사이에 계속 어깨가 축 처져서 다니는 것이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캐물으니 현철과 경식이가 서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말을 들어보니 경식이가 좀 심하지 않았나 싶어 나는 또 전적으로 현철의 편을 들었다. 아니 경식이가 잘못했네. 그러면 안되지. 그리고 며칠 뒤였다. 운동장에서 평행범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수탁이 나타났다. 마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마치 내가 거기 혼자 있는 걸 알고 찾아온 듯했다. 허일 좀 할 말이 있어? 뭔데? 너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생각하기엔 넌 이러쿵 저러쿵 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저러쿵 저러쿵 한 인간이야.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살아. 요렇게 요렇게 좀 살아봐. 나는 얼굴이 빨개지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에게 더 이상 빨개진 얼굴을 들키고 싶지 않아 성급히 뒤로 돌아 그를 떠났다. 가끔씩 그가 나와 케미가 받지 않는 적은 물론 있었지만 이렇게 작정하고 따지러 온 것은 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다. 너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 이런 뜻이겠지. 그의 수탁 짓에 나는 대항할 힘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이겼다고 판단했다. 뭐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지만 뭐랄까 저항할 수도 없고 그냥 져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쾌감에 그냥 돌아섰던 것이다. 며칠 뒤였다. 친구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갱식이가 한턱 쏘겠다는 것이다. 갱식이가 사과하려는 듯했다.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나는 뭐라뭐라 주절거리면서 내 생각을 전했다. 뭔 얘기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되지도 않는 소리였던 것 같다. 별로 와닿지도 않았을 듯한 말에 갱식이는 그냥 왔다고 해주었다. 그래. 그리고 친구들이 같이 온 사연을 이야기하며 갱식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갱식이하고 선처리하고 문제는 서로 해결할 문제고 1위는 아무 잘못 없는데 괜히 1위한테 가서 뭐라고 한 네가 잘못 아니냐.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고 화해하자고 해서 온 거야. 뭐 화해를 하건 사과를 하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살다 보면 태격태격할 수도 있는 것이 친구 아닌가. 나는 왜 그렇게 그의 공격에 당황했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원망할 생각은 없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나 또한 갱식이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느꼈다. 더 이상 그에게 도전하는 짓은 서로를 위해 피해야 한다. 그게 그를 위한 예우이자 배려일 것이다. 누군가 잘난 척하면 그래 너 잘났다 해주는 것이 예우이지. 지랄하고 있네 하면 서로의 관계는 깨지는 것이리라. 그렇게 우리는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들의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의아한 점이 있다. 어떻게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았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최근까지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나와 갱식이가 다툰 걸 친구들이 귀신같이 우연히 알게 되어 마치 텔레파시처럼 공중에 둥둥 떠다니다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서 알게 된 줄 알았다. 그래서 친구들이 갱식이를 뜻하고 갱식이가 결국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과하러 온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무척 둔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갱식이와 나밖에 몰랐던 것이다. 결국 갱식이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스스로 고백했다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쩌면 좋겠냐고 고백했을 것이고 그리고 친구들의 격려를 받아 사과하러 온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입시가 코앞에 다가왔다. 나는 저녁마다 입시미술학원에 다니느라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다. 일요일도 화실에 나가는 것은 물론이었다. 친구들의 소식을 들으니 공부는 뒷전인 듯 싶었고 갱식이도 예외는 아닌데 됐다. 놀러다니기 바쁘다는 것이다. 결국 나는 미대에 진학했고 친구들은 모두 전멸이었다. 시험이 특히 어려웠다며 한반에 4명인가 5명인가 합격했고 그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었다. 입시가 있기 몇 달 전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7명을 호명하여 교무실로 불려갔다. 교무실인지 상담실인지 뭐 어디에 우리들은 모여 앉았다. 그 중에는 축구부도 2명이 있었다. 어떤 7명이었을까 잘생긴 순위 7명? 그놈한 표정에 담임선생님이 눈을 내리깔고 입장하셨다. 너희들이 뒤에서 7등이야 너희들 진짜 이따위로 할 거야 아니 예체능계가 그럼 성적 바닥이지 어쩌라고 매일 그림 그리는데 빼줘야지 이 선생님 꼴통하냐? 그 뒤로도 선생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무슨 대화가 오갈라치면 말을 딱딱 끊었다. 무슨 석은생선 보듯이 취급하는 것 같았다. 이틀가 끝나고 선생님은 내가 대입 합격자 고작 4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저기 놀란 모양이다. 저희때 운동장에 줄 서있는 곳을 비집고 나에게 다가왔다. 너 합격했다며? 네. 그럼 말을 해야지 이놈아! 헐 관심도 안 갔더니 지금까지 내가 학력으로 밥 먹고 산 것도 아니고 그 잘난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 그건 가지고 있는 자의 여유일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또 생각이 다를 것이라 본다. 특히나 문턱에서 좌절되고 난 지 얼마 안 된 몇 년간은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갱식이는 재수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지만 이제 술까지 배워 매일 술이나 먹고 당구나 치러 다니다가 비싼 학원비만 탕감했다. 발빠른 똥우는 전문대를 갔는데 4년자 대학에 넘어섰 수 없는 컴플렉스를 느낀다고 고백했다. 재수에서도 낙방하고 갱식이는 군대에 갔다. 군으로 갔는데 글씨를 잘 써서 행정반으로 배치되었다. 겉으로 보면 그는 바른생활 사나이였다. 윗사람의 총애를 받아 말뚝박자고 유혹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도저히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그에게는 지겨웠겠지만 밖에 있는 나로서는 시간이 휙게 끌렀다. 제대가 6개월쯤 남았을 때였나 그에게 외문 편지를 한통 보냈다. 경시가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이렇궁이렇궁 살고 있어. 얘는 이렇게 살고 얘는 이렇게 산다더라. 그리고 얘는 니 역할을 사다가 과일 장사를 한다고 해. 그렇게 나는 미술반 친구들의 소식을 전했다. 모두 갈 곳 없어 방황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었다. 학교 다닐 때 니가 제일 멋있었는데 나와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하고 조만간에 보자. 처음으로 나는 그를 인정했던 것이고 착한 일을 한 듯 마음이 뿌듯해졌다. 그리고 그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제대에서 만났을 때 내 그리 재밌었다며 치아해 주었다. 그는 제대했지만 방황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무슨 시험 공부를 한다고 집에서 틀어박혀 있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노가다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랬다. 우리는 거의 만날 일이 없었다. 나는 답심리를 떠나 멀리 상계동으로 이사를 갔다. 상계동은 똥어가 살고 있는 곳이었고 똥어와의 만남은 잦아졌다. 가끔 유난류 역할을 잘하는 똥어의 주선으로 친구들끼리 모여 유원지나 동해안에 놀러간 적도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아주 드물었다. 그러다 한 번은 누군가의 결혼식 때 친구들이 모였고 그때 갱식이를 보았다. 갱식이는 집에서 한 6개월간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미칠 것 같았다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대학이라는 것은 뭐 다른가 그냥 놀러 다니는 곳이 대학이다. 그렇지만 시기를 놓친 젊은이에게는 논다는 것이 나고자로서 패배감 속에서 허송세활하는 것이고 알량한 대학생은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는 누름이다. 그와 나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지만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동원은 말재주를 살려 외판원으로 꽤 짭짤하게 돈을 벌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는 것이다. 나도 그를 따라 한 번 외판에 나서 본 적이 있었고 하루하고 때려치웠다. 매일 배달되는 일간지 형식의 동화책 외판원이었는데 하나 팔기는 했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내용이 바뀌어서 온다는 거네? 네. 하긴 뭐 동화가 읽다 보면 더 읽을 게 없는데 매번 새로운 내용이 오면 그것도 괜찮지. 네. 억지로 판 것이 아니라 문 열었더니 맘치 좋은 아줌마가 그냥 팔아주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다 설명하고 나는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고 그러더니 개학이 되었다. 그렇지만 매일 하기는 좀 어려울 듯 싶었다. 벨 누르기도 민망하고 그러다가 동원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신문을 돌리며 독학으로 2년째 학교를 마쳤다. 학교에 대한 컴플렉스는 결국 그를 일본까지 가게 만들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무엇이 중한 뒤 너무 오랫동안 학생들은 입시를 강요받고 대학의 환상 속에 체면을 받았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교육받지 못했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게 되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제수삼수 이렇게 나고 만일 학생들에게 대학의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어느 누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공부에 배진하겠는가. 야 너희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여. 먹고 살 길은 쫙 깔렸어. 이러면 귀앓은 학생들은 고래? 고래? 이러면서 공부를 떼우칠 것이 뻔한 것이다. 그러니 대학 안 가면 인생 막장되고 굶어죽기 딱 한성맞춤이오. 패배자여 나고자면 남은 인생 종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는다. 그러자니 학생들은 정말로 그 길을 걷게 된다. 대학 안 가면 정말로 술이나 먹으면서 나고자여 패배자의 길을 가는데 그것은 스스로에게 거는 최면이며 스승이 그에게 부여한 것이기도 하다. 동원은 일본에서 돌아온 뒤 소니 영화포에 취업했는데 그냥 손님 대접이나 하고 제품 설명이나 하면 되는 편한 직업인 듯했다. 오래 하지는 않았고 자기 사업을 벌여 직원 30명이 넘는 회사 사장이 되었다. 결국 일본까지 갔던 학력은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냥 자기 재주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설득하는 능력으로 사장이 된 것이다. 어느 날 또 어려운 자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미술반 친구들은 없었고 갱식이와 면만 모르는 친구와 함께 종로의 한 술집에서 만났다. 그 중에는 여학생 두 명도 끼어 있었다. 그리고 갱식이는 그때도 수탕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날도 모든 계산을 혼자 치르기로 한 갱식이는 탁자의 맨 끝에 보스처럼 앉아 있었고 나는 앞에 앉은 두 여학생들과 노답거리며 말장난을 나눴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인지 흥이 오르자 갱식이는 혼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주막이 구성식에 눈을 감고 자기가 부르는 자기 노래에 취해 있었다. 노래라면 나도 빠지지 않은데 갱식이도 취미가 있을 줄은 몰랐다. 갱식이는 팔방매인이었다. 단지 조석거리가 없을 뿐이었다. 그는 그림이면 그림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것이 없는 친구였고 말하자면 나와는 라이벌 관계일지도 몰랐다. 상은 내가 다 휩쓸었지만 그는 단지 상폭이 없었을 뿐 그림도 상당한 실력이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갱식이가 나를 붙들고 이야기한다. 어일 앞으로 우리 진하게 지내보자.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뭐든 내가 다 살게. 그냥 가깝게만 지내줘.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와 헤어졌다. 그리고 그때가 그와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냥 한기로 흘렸고 뭐 빈말로 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도 있다. 너무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졌을 때 그가 갑자기 그리워질 때가 있다. 어쩌면 갱식이도 갑자기 멀어진 내가 그리워 왔었던 것 같다. 갱식이야 마지막 이후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 동호가 찾아와 소식을 건넸다. 이라 경식이 죽었어. 교통사고로 술 마시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우는데 문면허 음주운전 이었대. 그래서 나 경식이 장례식 갔다 왔어. 뭐 나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슬프지도 애석하지도 가슴 아프지도 않았다. 그냥 그러려니 했다. 나는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교 때 사귀던 친구도 끊었고 동호도 결국 내 곁을 떠나갔다. 나는 홀로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렸다. 친구는 방해만 될 뿐 이었다. 영화 같은데 보면 동료가 죽으면 억지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별로 공감 가지도 않았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현대사회에서 친구 하나 죽어나가는 게 뭐 대수일까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셈인데 그리고 이제 30년이 흘러 나는 50세가 되었다. 내 주위에는 아직도 아무도 없다. 평생을 나는 이렇게 도시 속의 자연인처럼 혼자서 고독하게 늙어 죽을 것이다. 문득 이제와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을 같이 해줄 친구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만일 나에게 평생을 같이 할 친구를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단 한 사람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는 바로 경식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이미 그 기회를 나에게 주었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과거 경상도의 기억을 뒤로 하고 나는 이제 경상도의 발을 듣기로 결정하였던 처음 가보는 곳 멀리 가보는 곳 경식의 고향 그곳에 나는 막연함을 안고 몸을 던졌다. 부산에 내리니 서울 공기와 뭔가 다른 느낌을 감지할 수가 있었다. 바닷바람 인지 서울보다 살짝 습기가 많고 부드러운 듯한 공기 그것은 경상도 사람들의 성격 과도 비슷해 보인다. 경상도 사람들은 부드럽다. 목 미 경상도 사람들이 부드럽다 고 대구 밖의 총 마다 나 그렇다. 경상도 사람들이 사납다 억세 다 뭐 이런 말들은 편견 이더 경상도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운 면 이더 한 가지를 보고 열 가지를 직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점의 원리 일 것 반드시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직관력이 발달하면 남들이 모르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점 점 이라는 것은 어디서 신이 귓성말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은 우연 이라는 것이 없으며 모두 연결되어 있다. 물 속에는 물고기가 설계되어 있으며 하늘에는 날개를 단 새가 설계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직감 1070년대 청량리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럴 리가 없지. 요즘 이 어떤 세상 인데 하긴 그렇게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로 만 가도 노후한 건물들이 수두룩 하기 때문 이든 깔끔한 것을 원해 부산 에 온 것은 물론 아니다. 원래 좀 어수선한 것 매력 을 느끼기는 하지만 깔끔한 부산 이라니 뭐 나쁘지 않다. 비린내 난 눈 부둣 가루 비겁 하다 욕 하지마 뭐 이러면서 70년대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시장 골목을 연상했다면 기대는 접어야 할 것이다. 뒷골목을 걸으니 노후하거나 지저분한 건물이 하나도 없다. 전봇대는 모두 파랗고 이쁜 그림에 인쇄된 고무로 둘러싸여 광고물이 붙어있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큰일이다. 전봇대 광고 좀 해볼 참이었는데 우선 휴대폰 충전을 하기 위해 커피숍을 찾았고 이디아가 눈에 띄었다. 우선 가장 내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부산말 이었다. 사투리라는 말은 왠지 좀 서울중심의 의미처럼 느껴지니 부산말 이라 칭하겠다. 과연 요즘같은 국경화원호 시대에 부산에는 부산사람만 살까? 그리고 부산사람들은 정말 부산말만 쓸까? 파리와 뉴욕에 갔을 때도 그 점이 궁금했었다. 과연 파리에는 불어를 쓰고 뉴욕에는 영어로 쓸까? 당연히 그렇겠지. 그런데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다. 하루아침에 파리에서 뉴욕으로 건너가니 지역이라는 것이 의미없게 느껴진다. 그러니 꼭 파리에서 불어를 쓰란 법 없고 미국에서 영어를 쓰란 법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정작 가보니 미국에서는 영어로 쓰고 파리에서는 불어를 쓰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경도 아니고 한나라 안에서의 경교에 불가하더. 부산에는 정말 부산말을 쓸 것인가? 제발 부산사람은 부산말만 쓰기를. 그래야 멀리온 보람이 있을 것 아닌가? 미국에 갔는데 백인은 없고 흑인만 잔퉁 있거나 아프리카에 갔는데 흑인은 없고 백인만 잔퉁 있으면 액 빠질 것이 분명하다. 비행기값 아까울 것이다. 멀리온 만큼 그곳에는 서울과 차별화된 세계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의 가장 큰 적도는 바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산말을 쓸 것인가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뭘로 드릴까요? 북숭아티 한잔 주세요. 선물이고요. 뭐 정확히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부산말은 맞았다. 북숭아 티를 받아들고 안쪽 테이블에 자리잡고 앉았는데 오른쪽에 5명의 50-60대 남성들이 앉아있었고 왼쪽에는 2명의 여고생이 앉아 서로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눈치채지 않게 귀를 쫑꼬 세우고 들어보니 모두 부산말을 쓰고 있다. 잠시 후 2명의 40회 남성이 내 앞자리에 자리잡아 앉았는데 역시 부산말 더 볼 곳 없다. 첫 대면한 10명 남짓의 사람들이 모두 부산말을 썼다면 부산에는 부산말 쓰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라는 직감이 꽂혔다. 기대에 벗어나지 않았으니 우선 부산 입성의 첫 번째 간문은 성공한 셈 이제 두 번째 간문으로 보금자리를 잡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또한 기대에 따라 줄 것인가 집 못 구해서 침질방 전전하다가 개털 날리면서 서울로 쫓겨오는 것은 아닐까 구산역 건너편의 로디어 거리를 잠시 둘러보니 그리 멀리 돌지도 않았건만 마사지 업소가 대여섯 게 눈에 들어온다. 이런 곳에 들어올 만큼 자금도 되지 않을 뿐대로 들어왔다 치더라도 경쟁에서 버티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비싼 월세만 내다가 쪽박 차고 문 닫을 것이 뻔하지. 경사라는 건 말이야 수십억 거덜내기 딱 좋은 거미줄 같은 것이 바로 임대 개혁 이라는 거지. 어떤 모르고 들어갔다가 다 털리고 빚만 잔뜩 치고 나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장사 한두 번 하나 왜 가게 문 앞마다 일수 당일대출 사채 명함이 잔뜩 부려져 있을까 구경삼아 둘러본 뒤 처음에 찍어두었던 국제 금융센터 역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에 올랐다. 부산의 지하철은 서울하고 똑같았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도 서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다. 미술 전공자 이고 반막듯이 그리는 것이 사람인지라 마이크로 0.000099 미세한 차이까지 잡아내는 나노 소모지 눈가 를 소유했고만 특별한 차이는 구별해낼 수가 없었다. 아니 있기는 있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지하철에서도 부산말에 오가고 있는 것은 확실했더. 금융센터에 내려 찍어두었던 부동산에 전화를 그었다. 여기 금융센터 역인데요 월세 35라고 나온 상가건물 보고 전화드렸거든요 여기는 지하철에서 멀고 버스 타고 한참 와야 되는 곳이고 지금 있을지도 모르고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 네 어쨌든 가보고는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반기지 않는 듯하여 다른 곳에 전화 받지 않는다. 세 군데 모두 받지 않는다. 큰일 났다. 찍어둔 전화를 모두 받지 않으니 뉴욕에 갔을 때 방 찾느라고 허둥지둥 했던 때의 기억이 되설어난다. 다행히 내리를 스치는 것이 널린 게 부동산 아닌가 부동산 정보지 굳이 볼 필요 없다. 크게 도움 안된다. 그냥 부동산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 국제금융센터 역에 내리니 바로 코앞에 겁나게 큰 빌딩이 하나 눈앞에 펼쳐진다. 너무 높아서 이거 끝까지 쳐다보는데 2만원 받을 것 같은 그런 빌딩이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 건물 바로 옆에 어우러져 있는 어느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유리로 된 빌딩 이곳에 자리잡으면 상사 잘 될 것 같은 건물 백화점 대형 쇼핑몰처럼 조각조각 나누어진 방들이 있고 입점한 곳은 커피숍 일식집 뭐 그런 것들이 보이고 비어있는 것도 꽤 된다. 부동산이 같은 층에 있다. 얼마냐고 물어보니 싼게 2천에 120이란다. 자릿값 파는 모양이다. 내 수준에 맞는 곳은 아니다. 건물을 나와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려는데 바로 맞은편에 부동산이 하나 보인다. 뭘 하시려 는데 마사지요 뭐 한 천에 50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상관은 좋고요 없으면 오피스텔 이러려 부부는 이것저것 상의하더니 쓸만한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잠시 머리를 굴리는 듯 하더니 바로 근처의 한 오피스텔로 나를 데려 갔다. 오피스텔 외관은 화려하고 쌈박 했다. 그곳의 1층 엘리베이터 옆에 한 사무실을 보여주었다. 코딱지 만하지만 베드 두개를 놓기에는 임재가 없어 보였다. 샤워실은 없지만 이동형 샤워실을 하나 설치해도 된다. 뭐 괜찮나요 여기로 할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환풍기가 없어 밥해 먹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9층의 오피스텔을 보여주었는데 크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샤워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모든 것이 쓸만해 보인다. 10년 전 강남쪽에 빌트인 된 오피스텔에 안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그때는 에어컨이 벽걸이 도출형 이었는데 여기는 에어컨도 천장형으로 매립되어 있다. 심지어 화장실 휴지거리도 매립되어 있다. 오피스텔도 많이 진화한 듯하다. 게다가 건물 구조가 무척 특이하다. 가운데로 엄청 비워놓고 건물 안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 일부 햇빛을 덜 받아 누렇게 죽은 나무들이 있어 시행착오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시도가 가상하다. 그 안을 메꿔놓고 방을 더 지었어도 될 만해 보인다. 손에 감수하고 지은 듯하다. 무엇보다도 맘에 드는 건 넓은 창문과 시원한 점막 을지로의 오피스텔은 창문이 여기와 비슷했다. 강남의 오피스텔은 창문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악건물에 바로 막혔다. 수안보에서는 창문이 책상 서랍 늘어놓은 것만 했는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1년 살고 나니 창문의 중요성을 절실히 실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금 나는 폐쇄 공포증이 있다. 뭐 더 둘러볼 시간도 없이 촉박하다. 일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사실 상가를 구할 수 없다면 결론은 오피스텔밖에 해답이 없다. 상가는 간판을 달 수 있어도 좋지만 웬만한 곳은 월세 백만원이 넘어간다. 백만원의 간판을 달 것이냐 그리고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세탁기 냉장고 들여놓을 것이냐 50만원의 모든 것이 비치된 오피스텔을 선택할 것이냐 간판 단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는 보장도 없다. 까딱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간다. 월세 50만원도 한 방에 훅 가기는 마찬가지다. 손님 없으면 50의 생활비 50 한 달에 100만원씩 지출하면 1년 뒤에는 개털돼서 쫓겨나리라. 계약을 결정하고 부동산으로 돌아왔다. 주인과 연락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아 두 시간째 부동산에서 주인의 연락을 기다리며 부동산 차장과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저녁 7시가 되도록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근처에 자고 갈 만한 사우나를 물으니 해운대나 서면 쪽을 알려준다. 인터넷 검색도 해본다. 좀 다르다. 서울 사람하고 애견했던 일이다. 마치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세심하게 신경 쓰는 부분들. 부부가 똑같다. 이 정도 오지랍 레벨은 한 8.5 정도 되는 내 오지랍 레벨하고 상당히 비슷한 수치인데 나는 서울에서 살다 보니 내가 잘못된 건지 알았다. 그래서 항상 오지랍을 줄이려 애쓰고 살았다. 그런데 직감이 꽂힌다. 첫 대면한 부동산 부부의 오지랍. 결국 무슨 사람이 모두 이 정도 된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금융센터 부근에도 사우나가 있기는 있었다. 그런데 가보니 겉만 멀쩡하지 완전 날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척 하고 다른 곳으로 추천을 한 모양이다. 해운대로 향하여 바닷가 모래도 좀 밟아보고 해운대 거리를 걸으니 서울이 시골처럼 느껴질 정도로 번화한 모습이다. 안 가봤지만 헐리우드에 가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리로 재래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10년 전 그곳이 맞는 듯하다. 10년 전에 이 재래시장 정말 재래시장 이었다. 바닷은 흙바닥이 없고 떡볶이 2천원어치를 먹고 리어카에서 서울보다 확실히 더 많이 준 자두 3천원어치를 푸짐하게 사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바로 서울행 다른 기억은 없다. 지금 리어카는 사라졌고 거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뭘 먹을까 제일 만만해 보이는 게 돼지국밥집 싸고 안 먹어봤고 뭔가 부산만의 음식인 듯한 찌는 듯한 더위에 에어컨이 있으나마나 무색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6평이나 될까 좁은 식당 안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꽉 차 있다. 뭘로 드릴까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왼쪽에는 홍콩 사람들이었고 바로 앞에는 서울 사람인 듯해 보인다. 철이 철인지라 해운대에는 서울만 쓰는 사람이 종종 보인다. 말도 더운데 웬 소주들을 그리 퍼마시고 있는지. 돼지국밥은 서울의 순대 대신 얇게 썬 돼지고기가 들어갔다는 것이 다르다. 서울 사람들과 주인집 아들인 듯한 갱상도 총각의 대화가 오간다. 뭘 먹었는지 모르겠네. 맛도 그렇고 그냥 밍밍해 가지고 아니 저것들이 식당 운영을 해보지 않은 게 아니라서 내가 저런 놈년들의 유전자를 잘 알고 있지. 초딩 입맛 주제에 맛평가 장렬하면서 돈 다 그렇지 뭐 대단한 거 있을 줄 알았어. 안당해본 것이 아니지만 다지에 와서까지 서울 사람 개망신을 시킬 일이 뭐람. 진짜 밉상은 전국 방방곡곡에 안 돌아다니는 곳이 없구만. 귀신은 뭐하나 몰라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 저희 식당이 30년 됐습니다. 와 홍콩 사람들 까지 찾아와 먹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홍콩 사람이 일부러 찾아 먹을만 할 정도는 아닌데 오버한다 싶다. 국밥집을 나와 해운대 24시 7질방으로 향했다. 온천 이란다. 해운대는 바닷가 인데 바닷가 에도 온천 이 있나 온천 무슨 산 속에 있는 줄 알았지 진짜 겁나게 크다. 1,2층 으로 되어 있고 남 보탉만 수영장만 하다. 엘리베이터는 다음과 같은 메모가 붙어있다. 몸에 위화감을 주는 문신을 새긴 자는 입장을 금지하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우와 문신했다고 입장금지 그게 되나? 어쨌든 이건 바람직한 거이긴 한데 사우나에서 폼 잡고 돌아다니는 몸에 그림 그린 깍두기 아저씨들 별로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건 사실이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구충은 뭐 어찌어찌 해서 안된다고 하고 다른 곳을 알아봐 주겠다고 다음날 다시 부동산에 들렀는데 이번에는 13층을 보여준다. 살짝 넓지만 값은 똑같다. 창문이 강쪽으로 났으니 회사님 수를 갖췄다. 전화이복이라고 점점 좋은 장소를 찾아가게 되는 걸 보니 좋은 진조다. 그런데 13층 진장이 아직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단다. 그래서 확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없이 한 달치만 그때 보증금을 받겠단다.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나는 다시 수안보로 돌아와 택배를 발송한 후 짐을 풀었다. 주문한 마사지 매드도 속속 도착하고 현수막과 전단지도 도착했다. 조선일보에 전화를 했다. 2500부에 4만원 이란다. 그런데 이놈들 전단을 다 돌리기는 하는 걸까? 돈만 받아챙기고 갖다 버려도 모르는 거 아닌가? 전에 식당 운영할 때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전단지 보고 왔다는 사람 딱 한 명 있었다. 잠시 후 신문사 직원이 전단지를 받으러 왔다. 10분 후 도착한다더니 정말 딱 10분 거리인가 보다. 혹 갱식아 갱식이 얼굴과 똑같은 것이다. 경상도에 와서 갱식이를 다시 만날 줄은 다음날 아침에는 그 새벽부터 현수막 작업에 들어갔다. 전봇대 현수막 거는 것이 보통 만만한 작업이 아니던 하루 두 개 걸고 나면 끝이던 다음날로 패스 별게 다 걸려면 아직 멀었다. 이것저것 바쁘다. 정신없이 2-3일이 흘렀다. 예쁜 마사지실이 완성되고 금융센터가 바르다 보이는 넓은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이 생겼다. 수안보에서 여기 오기 한 2년 전부터 내리 꾸어왔던 꿈이 있었다. 갑자기 내가 날개도 없이 하늘을 헐헐 날고 있다.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나를 바라보고 나는 끊임없이 치솟는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다시 서서히 하강한다. 아무리 다시 길을 쓰고 날아보려고 해도 점점 서서히 땅에 내려오고 만다. 무슨 꿈일까? 불길한 꿈이다. 헐헐 알고 있는 내 모습은 높은 오피스텔을 상징하리라. 그런데 결국 땅바닥에 내려왔다는 것은 이곳을 곧 떠나게 됨을 암시할 것이다. 강남의 오피스텔에 입주했었을 끝까지 가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얼마 못 가 여기서 나가게 되는 꿈이라 예견했고 그 예견은 맞았다. 3개월 후 이사를 가고 말았던 것이다. 저녁 때쯤이 되자 긴장감이 흘렀다. 내가 지금 뭐한 거지? 간판도 없는 이곳에 누가 온다고?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미친 짓을 한 거야. 현수막 하나 믿고 문을 열기는 했지만 기대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1년 열을 나는 이곳에서 허비해야 할 것이다. 저녁 9시 마감인데 벌써 9시 반이다. 불을 끄고 자려는데 벨이 울렸다. 손님이다. 첫날 손님을 받았다. 휴 조짐이 좋다. 다음 날은 공쳤다. 그 다음 날은 두 명의 커플 손님이 왔다 갔다. 현수막을 보고 왔다고 한다. 열 개 주문한 현수막을 어제 다섯 개밖에 걸지 못했다. 나머지는 마땅히 걸만한 장소가 없다. 표면이 포장되어 있는 너무 깨끗한 정원들은 화나마나 철거될 듯해 보인다. 매일 아침 산책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이곳에 와서도 예외가 아닐 듯. 휴대폰 이어폰을 귀마개로 활용하면 도심에서도 산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주 막을 수는 없지만 소음의 50% 정도는 줄여주어 훨씬 산책이 쉽다. 구산의 차량은 서울보다 좀 작은 듯 하기는 하지만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공기는 글쎄 헐 나온 것 같다. 차량이 보기보다 그만큼 작다는 증거이다. 구산의 동천은 청계천보다는 넓고 깊지만 그리 길지가 않다. 한 20분 컸다 보면 끊어지고 만다. 청계천 길을 따라 한강까지 걸어가본 적이 있다. 3시간이 넘게 걸려 발이 퉁퉁 부었었다. 동천의 끝자락쯤에 멀리 부두가 보인다. 저 부두가를 한번 밟아보고 싶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니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단다. 에이 설마 그럴리가 그 쉽지 않은 사실을 뒤로하고 아무리 이리저리 헤매어도 부두가로 가는 길은 찾을 수 없어 보인다. 곧 10시가 되어 서둘러 나는 마사지 며칠 지었을까 손님 한 명이 더 왔는데 5만원짜리 마사지를 받을까 3만5천원짜리를 받을까 고민 하더니 결국 3만5천원짜리 마사지를 받았다. 어깨에 심한 담이 들어 있었다. 몸에 피로가 심하시니 추가하시라고 했는데 됐단다. 그 손님은 마사지도 중했지만 그보다 온 목적이 다른데 있었다. 체면 치료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내가 내놓은 메뉴는 마사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체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체질식 기치료 그리고 치면치료도 포함되어 있다. 치면치료는 레드선 김영국 박사에게 130만원을 주고 직접 사사받은 바 있다. 그는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한 남학생으로부터 성적인 장난을 당했다고 한다.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그 뒤 에이지에 대한 공포가 강박관념으로 다가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불을 끄고 조명등 하나만 켠 뒤 절반 정도 몸을 높인 후 피시술자의 과거로 짚어내려간다. 중간에 체면에서 깨어났다. 할라도 기억이 안 나니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우여 복절 끝에 과거의 문제점들을 짚어내었고 원인을 찾았고 나름대로 해결은 해주었는데 약발이 먹혔을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한 달째인데 돈 돌려달라는 말 없으니 잘 살고 있겠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남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체면치료를 받으면서 왜 남성이 뇌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마사지를 받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었던 것인지 좀 의아한 일이다. 숙취를 해장술로 다스리려는 심리의 하나였을까? 부산의 해운대는 가봤고 이제 어딜 좀 가봐야 좀 더 부산을 쉽게 알 수 있을까? 금융센터 부근의 지하철역 서면 범내골 범일 등등 모두 훑어봤다. 지하철과 지하철간의 거리가 짧아 걷다보면 지하철이 나온다. 김해공항 쪽으로 한번 가보기로 했다. 김해공항은 아무래도 공항이니 사람들의 여도골플 장소가 필요할 것이고 호텔들이 밀집해 있으리라. 마사지 장소를 물색할 때 금융센터 다음으로 찍어두었던 장소이다. 웬걸? 웬 주차장만 잔뜩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다. 그래도 부패식이었고 싸고 맛있었다.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더. 지하철 관리소 였다. 사장님 죄송한데 예 안테나에 걸린 현수막 좀 철거해 주이소. 다른데 단건 우리가 뭐라 말하지 못하겠고 예 그건 안테나라서 예 거기는 걸면 안 되거든 예 아 예 오늘 저녁쯤에 철거해 드리겠습니다. 부쩍 정중하게 요청해 오시길래 그래 기쁨 나쁘진 않았지만 좀 낭패다. 눈에 가장 잘 띄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세 군데는 말도 없이 철거해 갔다. 이제 남은 현수막은 네 개 정도였다. 날개에 힘이 빠지고 있다. 점점 나는 내려오고 있다.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도 모르는 전단지를 돌리기에는 지출이 너무 크다. 이제 믿을 건 남은 현수막과 명암뿐이다. 아침 산책길에 오르면서 명암 한 통을 가지고 나가서 모두 뿌리고 돌아온다. 부산의 거리는 대도시의 느낌만 있을 뿐. 골목 상권이 없다. 골목 상권은 모두 산으로 올라가 버렸다. 오피스텔 13층에서 내려다보면 뒤쪽으로 주택가가 밀집혀있다. 그런데 꽤 높아 보인다. 저런 달동네에 상권이 있을 리가 없다. 선뜻 발길이 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늘은 한번 달동네 마을을 밟아보기로 했다. 아니 헐 이럴수가 오피스텔에 처음 입주할 때였더. 이삿짐을 모두 박스에 넣은 뒤 택배로 보냈다. 서울에서 수안보로 이삿짐센터에 맡기니 30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택배로 처리하니 8만원에 끝이다. 그 중에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복숭아 두 짝도 있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관리소장한테 전화가 왔다. 딱 한번 앞면이 있었다. 택배 왔는데 복숭아는 냉장고에 집어넣고 일단은 냉장고 전원을 켜두었어. 날이 더워서 금방 썩어 비거든 예. 감사합니다. 세심한 데까지 신경 써주는 센스가 놀랍다. 도착해서 복숭아 한짝은 수호장님께 드려야겠다. 두 짝 다 드릴까? 한짝만 드릴까? 너무 오버하는 것도 뭐하니 한짝만 드릴까? 혹시나 해서 개봉해 보았다. 괜히 고민했다. 몽땅 썩어 있었다. 반 썩은 것만 골라 줄어내니 6개 정도 그릇에 담아 경비실로 내려갔다. 소장님 복숭아 한짝 드리려고 했는데 두 짝 다 몽땅 썩었어요. 반 썩은 것만 골라왔거든요. 소장님은 무척 못한 미소를 지으시고 복숭아 6개를 감사한 덱 받으신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결국 너와 내가 사는 것이며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이웃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최소한의 도움마저 거절하며 얼굴만 보면 찬바람 쌩쌩 부는 그런 곳에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남을 돕는다는 것으로 그가 얼마나 도움을 받을까?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 꼭 도움을 받아 먹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거기서 소통과 애정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것이 사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고지랖 넓은 부산이야말로 내가 찾던 곳이며 보금자리를 틀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어느 곳에 살던 행복한 곳에서 살아야 하며 그것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간적 환경을 보아하리라. 풍수책을 하나 구입해 읽었는데 그것에도 그런 말이 나온다. 아무리 풍수가 좋다 한들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맞지 않으면 머물지 말고 떠나라는 것. 부산의 달동네는 달동네가 아니다. 서울의 달동네는 빈촌이다. 완전 찌그러진 판자집이 아니면 달동네에 없는 경향이 있다. 부산의 달동네도 뭐 그리 부촌이라 할 수는 없지만 서울의 달동네처럼 빈촌이 모여 사는 곳은 아니다. 그곳은 원래 평지가 귀하니 일반 주택들이 산으로 올라가 버린 것이다. 한 3분의 1 정도 갔을까 그만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경사가 무척 가파르다. 족히 45대를 넘어 50도는 되어 보인다. 뭐 올라가다가 좀 평평하다 다시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쭉쭉 올라간다. 계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위에 수포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병원도 있고 웬만한 것들이 다 있다. 이건 히말라야 등산하는 거지. 어떻게 다니라는 거야. 버스 타거나 가면 부를까. 마을버스가 가파른 경사를 타고 콧대기까지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부산이 이런 환경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여행이란 중요한 것이다. 아무도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가 여행을 통해 드러난다. 부산은 평지가 귀하다. 그러다 보니 평지는 점점 비싸지고 높은 건물들이 들어선다. 서울보다 더 번화해진다. 평지에 대충 집 짓고 사는 그런 곳은 서울에서나 가능하지 부산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냥 가정집은 산에나 올라가야 재울 수 있다. 즉, 선민적 환경과 기업화된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이 아니라 두 개가 극명하게 갈린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이 부산의 실체였다. 요즘은 평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택도 없어 보인다. 다 좋다. 그렇지만 산은 산으로 남겨두었어야 했다. 이건 산에 대한 예우가 아닐 것이다. 산의 머리 꼭대기에 깍두기 머리처럼 풀이 자라고 있고 그 아래는 모두 집인 형태이니 산의 녹지를 모두 훼손한 셈이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우도 물론 아니다. 너무 경사가 심해 한 번 집에 들어가면 다시 나와 돌아다닐 수 없을 듯하다. 학교 가거나 직장 때문이라면 모를까 괜히 산책하러 나섰다가는 바로 등산이 된다. 어쩌면 부산 사람들의 우지럽은 이렇게 험준한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형성된 것이 아닐까 무엇인가를 하려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 먼저 몸을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 무엇이든 능동적이 된다는 것이다. 평평한 곳에서 사는 서울 사람들은 굳이 자기 몸 움직여서 뭘 하려들지 않는다. 바다 처먹을 줄만 알고 남 눈치만 보면 남이 뭔가 해주길 기다린다. 즉 너무 편히 살다 보니 뺀질이가 된 것이다. 뭐든 자기 중심적 이기적 수동적 피동적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 비를 물어도 서울 사람들과 부산 사람들의 대응 방법은 차이가 있다. 물론 서울 사람들도 길 물으면 가르쳐준다. 알면서 안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살짝 다르다. 이쪽으로 쭉 가시다가 오른쪽 길 나오시면 꺾고 가다보면 치집이 있고 거기서 100미터쯤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면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팍 꺾어 빌면 골목 두 개가 나오는데 두 번째 골목에서 살살 걷다가 큰길 나오면 거기서 서면인데 신호등 바뀌니 퍼뜩 뛰고 부산 도착 전달에는 마침 부산행 영화가 막 상영 중이었다. 부산에 와서 부산행 영화를 보니 감회가 새롭다. 웬만해서 좀비 영화하고 뱀파이어 영화는 안 보는데 부산행은 재미있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좀비 영화에서 그런지 그리 식상하지는 않았다. 부산행을 보는 느껴지는 것이 있다. 왜 제목이 부산행이었을까? 단지 서울에서 기차로 이동하자니 부산이 머니까 부산행이다? 좀비는 서울 뱀지리드를 의미한다. 뱀지리드는 자기밖에 모르고 남은 뒷전이며 영혼은 죽었다. 행복하려 기를 쓰지만 행복하지도 않으며 살아있으되 산 것이 아니다. 그러니 딱 좀비에 비할 수 있다. 좀비는 전염된다. 문명화된 세계에서 사람들의 차갑고 냉혹한 감성은 점점 퍼져나간다. 그런데 부산에는 좀비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았다. 아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는 부산행이 된 것이다. 문명작가는 서울사람들과 부산사람들의 극명한 차이를 잘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한다. 떡볶이를 먹으러 재래시장에 갔다. 한번 맛본 그 맛을 잊을 수 없다. 어렸을 때 떡집에서 떡을 사다가 해먹던 집에서 먹던 떡볶이 맛 다행히 평지에도 재래시장이 있기는 있다. 서민적 풍경이 대부분 산으로 올라갔다 했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은 평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산의 떡볶이는 서울의 떡볶이와 완전히 다르다. 냉장고에서 3년 지난 떡이 아니라 금방 뽑은 듯한 진짜 떡이 들어간다. 언니야 접시 갖고 오라 안해놔. 아직 나이도 많이 안 찬 30대 후반의 두 자매가 활기차게 장사 시작 준비에 여념이 없다. 떡볶이 1인분만 주세요. 어묵은 빼고 주세요. 대본에 서울말 쓰는 걸 눈치채고 아래위로 훑어본다. 한 번씩 웃다니 서울말을 건넨다. 더 드시고 싶으시면 꺼내 드시고요. 국물 드릴까요? 네. 여름철 해운대를 제외하고 부산에는 서울 사람이 극히 드물다. 서울에 사는 부산 사람들보다 부산에 사는 서울 사람이 더 적은 데 좋다. 그래서 서울말을 쓰면 곧 멈칫하며 외국인 보듯 쳐다본다. 가끔 내가 서울 사람인 것을 알고 서울말로 바꾸는 부산 사람들이 있다. 굳이 안그래도 되는데 이번 참에 한 번 서울말 쓰고 싶은 모양이다. 파리에 가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어로 쓰다가 곧 영어로 바꿔 말한다. 배운 거 써먹어야 되니 입이 근질근질한 것이다. 프랑스 사람이 자존심 강해서 영어 쓰면 개무시한다는 건 옛말이다. 부산의 동천은 무척 짧아 산책하려면 뱅글뱅글 돌아야 한다. 부득가는 끝내 밟을 수 없었다. 도심 한복판에는 산책할 만한 공간이 없다. 부산은 그냥 도심 이었다.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이 없다. 서울보다 더 심한 도시 공간 길을 걸으면 찻소리 높은 빌딩 포장된 도로 이마트 cgv 프랜차이즈 식당 프랜차이즈 술집 프랜차이즈 커피숍 그런 것들로 꽉 차서 빈틈이 없는 도시 그것이 바로 부산 이었다. 바닷가는 해운대로 프랜차이즈 와 되어 있다. 명동이 분잠된 도시 그것이 바로 부산 이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된다면 서울보다는 공기가 좀 났다. 그런데 한 번은 갑자기 미세먼지가 몰려왔는지 하늘이 희뿌옥게 변했다. 4시간 동안 거리를 헤매고 나자 숨이 막히는 듯했다. 옥상에 올라가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옥상 정원이 마련되어 있었다. 피해도 안 좋으니 아침 산책은 여기서 해도 되겠다. 미세먼지는 옥상에 있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닐 테지만 그래도 차단이 있는 평지 보다는 여기가 한층 나으리라 동천 돌듯이 뱅글뱅글 도는 수밖에 없다. 옥상 정원과 뻥 뚫린 건물 사이로 자라는 식물들 이 오피스텔은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꿈꿔왔던 그런 건물이다. 내가 만약 건축을 한다면 반드시 옥상에는 정원을 만들리라. 그런데 내가 걱정 안해도 누군가 이미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았다. 구멍숭숭 뚫린 화강암으로 만든 벽도 그러하다. 2층에는 공용 헬스클럽이 있고 벌 1만 5천원에 이용 가능하다. 며칠 동안 기침이 멋질 않는다. 밖에서 한 번 잤는데 그날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 오피스텔이 너무 새집이라 새집 증후군이 생긴 것이다. 무늬만 친환경 에코하우스고 포름 알드위드로 떡칠한 것이다. 창문을 열어놓아도 소용이 없었다. 집보러 다녔을 때 9층에 어떤 여성이 1년도 채 못해서 집을 내놓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집을 왜 내놓았을까.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장난이 아니었다. 왜 소음을 마다하고 문을 열어두었을까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사실을 깨닫고 나자 당혹스럽다. 이제 거의 한 달 되어간다. 어떡할까 접어버릴까 고민이 되었지만 어렵게 재정온 이곳을 한 달 만에 접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좀 더 버텨봐야 한다. 인터파크에서 5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를 하나 구입하고 이틀만 더 버텨보기로 했다. 저녁 9시쯤 이었나 포름 알드위들을 피해 밖으로 나간 산책 후 돌아오면서 동천의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흔들거린다. 부산의 다리는 원래 흔들거리나 보다 싶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티비를 켜놓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바닥이 배탄 것처럼 물러거린다. 뭐지? 티비를 보니 테이블과 함께 마구 흔들리고 있다. 앗! 지진이다. 지진시 대피요령이 떠올랐다. 첫 번째 책상 밑으로 숨으라. 두 번째 지진이 멈추면 곧 밖으로 탈출하라. 2차 여진이 더 크다. 테이블 밑으로 숨었는데 곧 지진이 멈췄다. 돈가방은 챙겨야 했겠지만 복습이 더 중간지라 맨몸으로 밖으로 나왔다. 엘리베터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1층 벨을 누르는 여성의 손끝이 떨리고 있다. 저기요 아까 동천 건너는데 다리가 흔들거리더라 고요. 부산에서는 원래 다리가 흔들리나보다 했었죠. 다리 안 흔들려야 사실 부산 사람이라고 끝에 옛자를 반드시 비추지는 않는다. 대개는 그냥 요자로 끝나고 말투만 다를 뿐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지만 부산말을 표현하기 위해 일단 부산말은 옛자로 끝나는 걸로 표시할 수밖에 없을 뜻이다. 글이 억양까지 표현하지는 못함으로 몇 가지 부산 용어를 살펴보자면 부산에서는 얼가래를 단배추라고 한다. 정육점은 식육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식육점에서는 서울과 달리 고기 내장을 팔지 않는다. 서울에서도 대개 팔지 않지만 재래시장으로 가면 고기 내장을 쉽게 살 수 있었는데 부산이 더 깔끔 떠는 경향이 있는 것은 확실한 듯하다. 바깥으로 나오니 지진을 비해 나온 듯한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여기저기 전화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듯하다. 오피스텔 13층 이니 조금만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져 누군가 에게 말을 건넸던 지진 때문에 나오셨어요? 잠시 침묵 얼굴은 반질반질한 잘생긴 총각인데 옷도 말끔하게 입은 것이 회사원 같다. 눈을 예리 깔고 쳐다보며 왜 말 거느냐 늦 한 부정이다. 네. 어느 건물에서 나오셨어요? 조기 조기 어디요? 조기 2층 딱 2층 짜리 건물 이었더. 저게 고깃집이요? 2층 이서도 지진이 나나? 고기 먹다가 흔들려서 나와서 예. 더 이상 못 뺀질 거리겠다는 듯 실톡한다. 내 참 부산에도 이런 뺀질 이가 있나 싶다. 내가 서울말 쓰는 거 보고 좀 껄끄러 왔던 것 같다. 언제 한번 서울놈한테 딘 적 있었는지 그래도 그렇지 국가재난 시점에 서로 정보 교환해야지 서울사람 부산사람 가려야겠니? 한시간 가량 밖을 서성이다 다시 들어갔다. 흔들려도 어디 금간대 없는 것이 신기하다. 콘크리트가 말랑말랑한 것도 아닐 것인데 한번 흔들리면 끝장 아닌가? 그리고 이틀 지났을까 더 이상 지진은 없었지만 속보는 계속 들려왔다. 여진이 계속 되고 있다고. 그리고 다음날 밖에 나가보니 남은 현수막 4개를 깡그리 수거해 갔다. 조수미인지 어느 콘서트장 공연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에 들어간 듯 했다. 이럴 수가 너무 가혹하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내리시는지 신이시여 이제 나는 어찌 하란 말입니까? 간판도 없는 오피스텔에 미를 거라고 오는 현수막 전부 였다. 그리고 다음날 공기청정기가 도착했지만 어째 더 공기가 안좋아지는 듯하고 기침은 더 심해지기만 했다. 새집 증후군인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때였다. 잠깐 언제나 시련은 전화해보게 되었었다. 더 나은 상황으로 몰기 위한 시련이었던 것이다. 만일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여기 남으려 했을 것이다.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렸을 것이다. 어차피 현수막이 계속 있었더라도 새집 증후군 때문에 더 있을만한 상황이 못된다면 빨리 현수막이 철거된 것이 쉽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준 것이다. 한 달 계약 만료 5일 전이었다. 다행히 계약은 1년 계약이지만 보증금을 걸지 않았다. 한 달 선불 내고 들어왔던 것이다. 주인이 분양계약서가 아직 안 넘어왔다고 계약서 대신 확약서를 받고 입주했던 것이다. 그러니 그냥 한 달 채우고 떠나면 된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왜 한 달 짜리 입주를 했겠는가. 그리고 왜 한 달 만에 떠나야 할 일이 발생하겠는가. 한 달만 살아보게 하기 위해 누군가 나를 내려보냈던 것이다. 적이 높은 곳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불보듯 권위 보인다. 이러한 계시는 앞뒤를 맞춰보면 극명해진다. 과연 무엇을 위해 나는 부산에서 한 달을 살아야 했던 것일까. 수안보에서 부산으로 오기전에 수안보에 몇군데 봐둔 장소가 있었다. 사실 수안보에 계속 있으려는 생각도 많이 했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려면 목재소도 있어야 하고 공구도 있어야 하는데 수안보에서 무리다. 충청도 라서인지 뭐 좀 부탁하면 하면 차사다. 사장님 비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1년 지났다. 간파 몇 개 달아야겠다고 간파집에 갔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강감 웃어서 이기다. 발 부러져요. 거봐요. 부러졌잖요. 이런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 이라는데 이 사람들 믿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다. 사실 충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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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순박하다는 것은 잘못 전달된 허소문과 코스프레에 불과하다. 악어가 잠잠하다고 순박한가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서울 뺀질이 그리고 충청도 똥꼬집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게 나올 듯. 뭐 아직 그때는 충청도에 대해 잘 몰랐었을 때고 어쨌거나 깝깝한 건 좀 있었던지라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부산이었던 것이다. 수환버로 다시 돌아오려면 먼저 집부터 계약해야 하는데 다행히 먼저 받은 집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전화 걸어보니 가게는 아직 비어져 있었고 유효했다. 계약금으로 10만원 전송하겠다고 하니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었다. 10만원 입금하고 짐을 쌓기 시작했다. 가만 떠날 때는 부동산에 말을 하는 것이 예의지. 아냐 괜히 말했다가 유럭궁 저럭궁 하면서 콕 깰 것 같은 예감이 에이 뭐 어쩌겠어 보증금도 없는데 나가면 그만이지 쥐새끼처럼 굴지 말고 당당하게 밝히자. 부동산가 주인에게 문자 발송 새집 증후군으로 천식 재발했습니다. 방 빽했습니다. 잠시 후 주인에게 전화가 오 번성 높임 복비 20만원은 내고 가야지 사장님 한달 계약인데 복비를 내야하나요? 무슨 한달 계약이에요? 1년 계약한거에요. 그거 사장님 정식 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건 보증금도 안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1년 계약이잖아요. 아니 보증금도 안 걸었는데 그냥 나가면 그만 아닌가요? 이사 못가게 할거라고요. 네? 내가 이사를 못가게 한다니까요. 잠깐만요. 부동산에 전화 좀 해보고요. 이사를 못가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부동산 A에서는 1년 계약이니 복비를 내가 내는 것이 맞단다. 서로 협의해서 좀 깎아달라고 해보라는데 이사 못가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무슨 그런게 있겠어? 주인에게 다시 전화했다. 좀 깎아주시면 안되나요? 안돼요. 알았어요. 낼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B에서 전화가 왔다. 부동산 A는 처음 찾아갔던 곳이고 부동산 B는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곳으로 부동산 A가 나를 데리고 갔던 곳인데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이인 듯 됐다. 부동산 B에서 하는 말이 복비는 물론이고 퇴거 후에 관리비와 월세를 사람 들어올 때까지 내가 부담해야 된단다. 예? 그럼 못 나가죠. 그냥 있을게요. 수안박 건물 주인한테 전화를 걸었다. 일이 꼬여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 10만원은 그냥 받아두시라. 사정 이야기를 듣더니 그건 말도 안되는 사기꾼 계약이라며 날 꼬득인다. 듣고 보니 이거 뭐 알고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이쪽 부산 부동산도 뭐 딱히 맞는 것은 아닌데 집다. 지들은 지들 편리한 대로 할 뿐이고 거기 휩쓸릴 필요는 없다. 문제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 나는 당장 나가야 할 상황이니 떠나고 보자. 강남 오피스텔 10년 전 강남 선능역의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3개월 만에 방 뺀 적이 있었다.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이사를 마치고 새집으로 입주를 완료했을 때였다. 포장 이삿짐 센터에 맡기고 나는 이사 장소에 없었다. 그런데 이사가 끝나고 선능오피스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마침 선능역 오피스텔 부동산엔 사장 대신 밥신부름이나 하는 듯한 사장 동생이 있었고 뭔가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친구였던 것 같다. 여기 좀 와보세요. 어떻게 해놓고 갔나. 엉망이에요. 지금 이사를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청소비 5만원 내놓으랍니다. 아니 그래요? 부장이사 맡겼는데 저는 현장에 없었거든요. 5만원은 좀 뭐하고 3만원만 드리면 안될까요? 알았어요.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럴 리가 없다. 괜히 돈 뜯길 필요 있겠는가. 저기요.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정보장 정도 걸어서 선능역 부동산에 가보니 새로 입주할 미혼인 듯한 여성이 앉아있었다. 계약할 때 한번 본 여자였다. 한번 올라가보세요. 자기 딸이 죽었어도 그렇게 근심하지는 못할 것 같은 표정을 짚고 있는 여성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도도하게 내뱉었다. 청소비 5만원은 받아야 돼요. 오피스텔로 올라가보니 그 여성이 남동생인지 남자친구인지 젊은 청각 하나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오피스텔라는 텅텅 비었고 말짱했다. 아니 뭐 어디가 어떻다는 거죠? 저거 보세요. 저거 벽에 얼룩 찍어. 별로 티도 안 나는 얼룩 있기는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쓸어냈어요. 그리고 냉장고 좀 열어보세요. 아니 집만 빼줬으면 됐지 청소까지 해줘야되나? 나 원참 빗자루 질 몇 번 했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좀 심하기는 했더. 음식 자국이 잔뜩 끼어 있었더. 어쨌거나 청소는 들어온 사람이 할일이니 내 알바 아니다. 그렇지만 음식 자국 보니 나도 민망 하기는 하고 좀 불평 들을 하시니 온 김에 닦아주고 가야겠다 싶어 플라스틱 선반 꺼냈다. 닦으면 될 거 아니요. 빌트인 냉장고는 딱 보통 냉장고 반투막 만 했다. 당시에 나는 몸이 안 좋아 꼽싹달싹 하지 못 하고 하루 한 끼만 먹고 있었다. 걷는 것도 힘들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었다. 구딱지 많은 냉장고 닦는 것도 힘에 붙였다. 그 와중에 총각의 불평과 잔소리는 계속되었다. 여기가 어떻다느니 저기가 어떻다느니 나는 닦던 냉장고 선반을 내팽개치고 돈 5만원을 꺼낸 싱크대 위에 집어 던졌다. 입까지가 딱는데 무슨 5만원씩 이나 달라고 해. 총각은 그래도 5만원 받은 게 기뻤는지 얼굴에 희색이 돌았다. 부동산에 들러 5만원을 동생에게 전달했음을 알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별일 아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그때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되살아난다. 내가 왜 거기까지 끌려가서 욕먹고 잔소리 듣고 돈까지 느껴야 했는지 내 책임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개혁 끝나면 그 다음에는 버스 떠난 것이다. 질질맬 이유가 하나도 없다. 청소는 들어오는 사람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부동산에서는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모든 법적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 코 깨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절대 버스 떠난 뒤에 뒤를 돌아보아서 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려 하고 있다. 계약은 1년이지만 보증금은 벌지 않았고 한 달치 월세만 내고 들어왔다. 무슨 의미인걸 바꿔 말하면 한 달 계약이 돼 1년을 보증해준다는 계약인 것이다. 그러니 한 달 살고 떠나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나간다니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자기 편리한 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나가면 그만인 문제다. 태지 수억살이라고도 하는 10위 음성의 태지는 수퇴할 때의 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자가 여성의 몸속에 착상하여 생명이 최초로 퇴동될 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이때는 갇히는 것이 우선 지급하다. 감옥이나 병원 또는 납취 감금 등 꼼짝달성 못하는 모든 상황을 지칭하게 되는데 2차증 남편을 만나 꼼짝달성 못하고 집에 갇혀 슈퍼마켓 한 번 남편이 가지 못하는 여성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그 태지가 나에게 임한지 벌써 10년째다. 병원만 두 번 실려 갔었다. 직장을 구했는데 전화통역 업무 점심시간도 주지 않아 도시락을 싸고 다녔다. 화장실 갈때도 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시켜놓고 귀에 이어폰을 끼고 가야 하는데 하루 8시간을 꼼짝 하지 않고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군불 지진 듯 뜨끈뜨끈해진다. 화물 택배에 전화를 하니 추석 때까지 쉰단다. 이삿짐 센터도 마찬가지다. 추석 지나면 늦는다. 다행히 한군데 추석날도 영업하는 곳을 찾았다. 새벽 5시에 오라고 했는데 더 일찍 오면 안되냐는다. 4시까지 오라고 하고 차는 밖에 세워두시되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전했다. 주인이 이사 못 가게 한다는 말이 자꾸 걸린다. 도대체 어떻게 이사를 못 가게 한다는 것일까? 이사 갈 때 나타나서 몸싸움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중지시킨다면 마치 감금 협박당하고 있는 기분에 사로잡힌다. 불안과 주저가 심하게 밀려온다. 나도 할 말은 있다. 새집증후군이 휘세는 것처럼 법적으로 이사갈 권리로 작용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에 하자가 있는 것은 맞다. 새집증후군 문제가 나온지 언젠데 아직도 그따위로 집을 짓는단 말인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근처 내과를 찾아왔다. 이리저리 청진규를 대본다. 천식은 아닌 것 같고 예. 계속 기침 나고요. 하도 기침 해서 기간지가 뜨거워요. 만성 기간지염 천식 의증 이렇게 써드릴게 예. 만성 이라면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테니까 급성 이라고 해주시고요. 천식 의증 이라면 좀 그렇고 확실하게 천식 이라고 써주면 안되나요? 그게 예. 확실히 검사를 해봐야 할긴데 예.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하는거고 예. 엑스레이 찍으면 천식 아니라고 나올수도 있죠. 맞아 예. 그러면 이렇게 써드릴게 예. 만성 인지 급성 인지 의심되는 기간지염 천식 의증 고통 호소 함 그래도 부산인지라 세심한데 신경 써주시는 센스에 놀랍다. 서울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뭐 어쩌라고요? 아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것이 뻔하다. 15일날 가려던 이사를 하루 일찍 당겨버렸다. 조화심에 더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내일은 북극 하와이나 갔다 올까보다. 부산 온 김에 어떻게 생겼는지 가봐야지.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온다. 버스 한 시간 거리라는데 원래 버스 타기도 싫어하고 비 온 핑계로 북극 하와이는 포기하자 대신 마사지이나 받으러 가야겠다. 18년간 마사지를 하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직원도 교육시킬 때 내가 가르친 직원들에게 받아본 적은 있고 태국하고 필리핀 여행가서 몇 번 받아보지 국내에서는 왠지 꺼려져 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언젠가 TV에서 대박식당 사장님의 장사 비법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다른 식당을 방문하고 음식을 먹어보며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이다. 부산 서면 쪽 말고 범일역 쪽을 지나가다 보니 유독 그곳에 마사지가 집중되어 있는 듯했다. 서면이나 범일이나 뭐 그 동네가 다 그 동네다. 그리 멀지 않다. 파리에 가면 좀 컸다 보면 지하철 나오듯이 딱 그 정도 걷다보면 지하철이 눈에 띈다. 그런데 서면 쪽이 더 원화했지만 마사지는 이쪽이 더 많은 듯해 보인다. 무슨 황제 마사지 타이마사지 천국 마사지 중국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서울에도 쏟아져 나오는데 퇴폐 사라진지 오래라서 그건 아닐 것 같고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할텐데 하고 벼르고 있었다. 3만원이라고 풍선간판에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일 만만해 보여 들어가 보았다. 사람이 없다. 테이블에는 메뉴판과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다. 전화해보니 받지 않는다. 메뉴판 가격을 보니 3만원짜리는 30분이다. 그만하면 비싼 가격은 아니니 받아보기로 하고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포기하고 밖으로 나와 다른 곳을 찾았다. 안내데스크에 키가 남만큼 큰 늘씬한 미녀가 한 명 나를 반겼다. 한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고 산드라블록을 연상시키는 얼굴 연예인 해도 될 것 같다. 아로마는 얼마에요? 메뉴판을 보여주는데 기본이 5만원이고 아로마 마사지는 6만원서부터 있다. 6만원짜리는 상반신만 오일을 바른단다. 서울 마시를 쓰는걸 보니 부산여자는 아닌듯 싶었다. 어쩌면 서울만 잘쓰는 부산여자일 수도 있다. 서울에는 저만한 미녀를 찾기 쉽지 않다. 딱 5만원 있는데 스포츠 마사지로 받아야겠네. 그냥 이걸로 해드릴게요. 5만원 받고 6만원 짜리를 해주겠단다. 근데 옆에 3만원짜리는 뭐예요? 거기 들어갔다가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나오는데 아 거기요? 주간에만 3만원이에요. 몇시까지 돌아? 나도 잔머리는 어느정도 갖춘지라 다른 사람들의 잔머리가 허니 보이는 편이다. 짐작하는 바가 있다. 3만원 써놓고 사람 끌어들이고 낮에만 3만원이라면서 비싼거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낮에는 도망가야지. 슬리퍼로 갈아신 후 마사지실로 들어갔더니 역시 키는 나랑 똑같이 큰 다른 여자가 입실했다. 생긴건 뭐 아주 이쁜건 아니지만 그냥 젊고 봐줄만 했다. 바지 하나를 주고 이쁘라고 한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일회용 팬티인가 보다. 일회용 은 아닌 듯 한데 부엇에 쓰는 물건 인고 뭐 이럴줄 알았는데 그냥 바지였다. 그것도 엄청 두꺼웠다. 엎어지라고 해서 고개를 구멍속에 잡았고 엎드렸고 마사지가 시작되었다. 아 아 뭐 이리 아팠 손가락은 가늘어서 퍽퍽 지르니 아플수밖에 아파요 말투를 보니 한국인은 아닌데 중국인인지 몽골인 같기도 하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나도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라 마사지 중에 잡담은 절대 국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터 입 꽉 쳐 닦고 가만 엎어져 있었는데 카톡 도착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디서 배우긴 배워온 모양이다 이 모양 저모양으로 나름 열심히 하기는 한다 마사지가 끝나갈 무렵에 앞으로 누구라고 하더니 상반신에 오일을 슥슥 몇 번 바르고 아로마 아로마 끝났단다 뭐 이런 야 나는 아로마 하면 스포츠 마사지 오븐하고 나머지는 아로마로 하거든 어째 반대로 하니 거기다 등은 놔두고 왜 앞에만 끝났다 길래 시간을 보니 딱 50분 6만원 짜리 5만원 에 깎아준다더니 귀엽고 10분 잘라먹는구나 제법 비싸보이는 헛개수 음료 하나를 건넨들 인스턴트 하고 담섨 내가 처먹을 리 없지 사양하시고 중국인이세요? 땡 방끝 그래도 진상고객 안 만나서 마사지가 즐거웠는지 비소를 건넨다 그냥저냥 받을만하긴 했던 것 같다 벤치마킹 성공이다 혹시나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으니 안심이다 입구에서 나를 맞았던 산드라 블록은 나갈 데는 없었고 웬 인상 험악하게 생긴 남자 두 명이 앉아있었다 중국인 같다 혹시나 내가 진상 부릴까봐 밖에서 실드 치고 있었나 보다 산드라 블록은 처음 말을 썼는데 말하자면 얼굴마담인 셈이다 마사지를 받고 나니 얼굴마담이라는 말의 뜻을 알 것 같다 안내해 주는 여자가 기가 막힌 미녀인이 마사지사도 그런 줄 알고 냉큼 받으라고 얼굴만 보고 뽑아놓은 것이다 얼굴마담 고용하랴 보디가드 고용하랴 돈 10만원 받아도 남는 게 없겠다 싶다 진상 고객이 그만큼 많다는 뜻도 되니 씁쓸해진다 그날 저녁하고 다음날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마사지사한테 내 몸의 길을 빨린 것이다 등쪽으로부터 담이 잔뜩 몰려오기 시작했다 마사지를 잠 못 받으면 피로가 풀리기는 그냥 피로를 싹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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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여자보다 나을 것이며 여러 명 치컨쓰면 주인이 식접하는 것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꼭 밤에 마사지 받고 꼭 여자 찾고 꼭 몰려다니면서 마사지사 몇 명이냐고 물어보고 혼자 한다면 죽어도 안 받으려고 한다 나도 더 나이 먹으면 해주고 싶어도 못할 것이다 해줄 때 받을 것이지 주문떡도 못 받아 먹는 것 보면 답답하다 설득해도 소용없으니 말을 하지 않는다 애들도 원래 몸에 좋은 건 안 하는 법이니 어른이 돼도 나쁜 것만 골라 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다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니 거미줄에 걸리는 파리 같다고나 할까 그래야 거미도 먹고 살지 뭐 어쩌겠어 다음날은 부산에 사는 패친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언제나 얼짱 각도로 비주얼 덩어리를 선보이시며 한 번 쓸까 수백 명의 남성들이 좋아요와 답글 세례로 바쁘고 계신 분이시다 오른쪽보다 왼쪽이 심하게 잘생긴 왼쪽 사진발에 속어 한 번 식사를 속했다고 하셨다 돼지국밥 쏘신다길래 진짜 돼지국밥 사시는 줄 알았더니 만 2천원짜리 육회 비빔밥을 주문하신다 아무거나 잘 안 드시잖아 이거 괜찮아 네 옆에 해칩이 있어서 예 거기로 갈까 했었어요 근데 요즘 콜레라가 좀 심하다 해갖고 예 아 네 밤 나오는 동안 잠시 담소를 나눈 후 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갔었는데요 벤치마킹하러요 벤치마킹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혹시 태평 아닌가였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낯빛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오닥벌 꺼지듯이 서서히 얼굴 빛을 회복할 때 책 한 권을 꺼냈다 이삿짐 줄이려고 하나 가져왔어요 마음에 드시는지 두적여 보신다 어머 이런 책 좋아하거든예 식사를 마치고 커피는 내가 소개로 했으니 근처 커피 전문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스타벅스 류의 그런 원투 커피숍이지만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브랜드인 듯하다 그녀가 즐겨 마신다는 8천원짜리 레모네이드 두 잔을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요 레몬이 씹히는데 쫄깃쫄깃하고 건더기에 올라오라고 빨대가 대포만한 것이었다 모양나게 먹느라고 좀 당황했지만 그보다 다 좋은데 스타벅스 이후로 한국의 원두커피 전문점들은 설탕으로 혈당 올리기 경쟁을 하고 있는 듯하다 맛은 있는데 너무 다네요 설탕을 무지하게 넣었나 보다 배가 확 부르네 더 못 먹겠다 아우 잠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돼지국밥 먹으면서 궁시렁대던 서울사람들 욕을 바가지로 해놓고 갱상도 주인 아줌마가 옆에서 귀를 바짝 세우고 듣고 있구만 새집 증후군이라고 해? 베이킹이라고 해서 이틀 동안 보일러 최대로 틀어놓으면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래요? 음 그런 방법이 있었나? 분명 나도 아는 이야기인데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다 짐은 다 싸놨고 이사는 불렀고 배치님을 하루라도 일찍 만났다면 또 이사는 못 갈뻔했다 모든 것이 나를 여기서 내보내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3년 되었다는 오피스텔이 겨울 두 번 보냈을 텐데 베이킹한다고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하다 제 얼굴이 오른쪽하고 왼쪽이 너무 틀리지 않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쪽으로만 너무 싶으신 거 아닌가? 그보다 얼굴이 좀 작으시네 좀 마르셨고 전 사진으로 볼 때는 체격이 크신 줄 알았어요 이사기에 감금 협박에 며칠 동안 탈출 작전 세우느라 입맛을 잃어 끼니를 걸렀더니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 커피샵을 나와 그녀는 몰고 왔던 차를 타고 집으로 가셨고 나는 거리를 잠시 배회하다 마지막 행선지를 정했다 그래 자갈치 시장을 한번 가보자 어쩌다 알게 된 동생이 하나 있었다 성질이 좀 더러워 연락 안 하려고 하는데 사주 몇 번 봐줘서 그러는지 꾸준히 전화 온다 부산에 있다고 하니 자갈치 시장을 추천 했었다 뭐 어떻다는 건지 여기도 시장 있는데 자갈치 시장은 앞에 다른 이름의 재래시장이 마치 도룡용 봄통처럼 짤막하게 들어서 있고 그 뒤에 있는 6층짜리 긴 건물을 지칭한다 노촌 스타일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내부형 스타일의 시장이다 답답한 데서 뭐 하라는 건지 영 구미가 당기지 않았다 건물 6층인치 전망대라고 써 있길래 올라갔더니 바다가 보인다 역시 발이 닿는 곳은 아니고 만원경이 하나 설치되어 있다 만원경 잠깐 보고 내려오니 자갈치 시장 구경 끝이다 바다가 밟아야 바다지 멀리서 만원경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인지 노체 스타일의 식당을 찾아 밖으로 나와보았는데 고래 고깃집이 늘어서 있고 비싸서 먹을만한 형편이 못되었다 뭐 볼 게 있다는 건지 홍콩 사람들이 쭉 깔렸다 길을 건너보니 또 프랜차이즈 명동이 펼쳐진다 지긋지긋한 쇼핑거리 리어카 상점에서 떡볶이를 하나 먹었는데 서면 재래시장에서 먹었던 그 떡볶이 맛이 서울에서 먹던 딱딱한 그 떡볶이 맛이다 존두기를 먹는거지 떡을 먹는거지 억지로 두개 먹고 포장해갔다 양념도 진짜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캡사이십만 잔뜩 들어갔다 포장한 음식은 얼마 지나서 쓰레기통에 쑤셔넣었다 충무김밥 5000원짜리 하나 먹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정말 명동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이놈의 명동은 여기저기 안가는 곳이 없네 그래 나는 부산에 오기 전까지 명동이 뭔가 서울만의 독특한 문화와 지역적 특성이 결합되어 형성된 도심 속의 누군자 뭐 그런 곳인 줄 알았다 그런데 명동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다 비싼 동네는 그렇게 형성되는 법칙이 존재한다 일단 사람 몰리는 땅이다 싶으면 높은 건물 들어서고 백화점 들어서고 쇼핑타운 들어서고 이것저것 프레차이즈 입점하고 골목골목 리어카 들어서고 그러다보면 다 명동하고 똑같이 된다 대기업의 자리다툼으로 형성된 그들만의 축제인 것이다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놀아주면서 대기업의 밥이 되는 것이다 즉 그냥 젠트리피케이션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대기업이 건물을 지을 때는 딱히 개성이나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적당히 모양이나 내고 수익성만 철저히 고려해서 지을 뿐이다 위키백과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에서 비교적 빈곤계층이 많이 사는 정체 지역 도심 부근의 주거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예술가들이 몰리게 되고 그에 따라 이 지역에 문화적 예술적 분위기가 생기게 되자 도심의 중산층 상류층들이 유입되는 인구 이동 현상이다 따라서 빈곤 지역에 임대료 시세가 올라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 특히 예술가들이 살 수 없게 되거나 지금까지의 지역 손실되는 경우가 있다 자갈치 시장이라니 뭔가 자갈치가 펄떡펄떡 뛰면서 쌀아 있네 이럴 줄 알았더니 자갈치는 없고 자갈만 잔뜩 갈린 셈이다 부켓이나 보라카이를 비교해보면 될 것 같다 일전에 캐나다인 외에 미국인 마사이사를 한 명 고용한 적이 있었다 영어 교사이기도 했던 제임스는 태국을 너무 좋아해서 1년에 서너 번 휴가를 내 태국에 가서 마사지를 받고 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베이징인가 상하이인가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너무 싫었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니까 전부 건물 안에 갇힌 인도어 스타일이고 답답하다는 것이다 아직 중국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제임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도 같다 서울 뺨치겠지 그렇지만 태국이 더 나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집에 가기는 아직 이르다 뭘 할까 서성이다 종이 박스 하나를 엎어놓고 사주보고 있는 아줌마를 발견했다 사주관상 손금 공합 태길 이사 어쩌고 저쩌고 몽땅 3천원 경력 28년 잘 봐줄게요 이렇게 쓰여 있다 우와 저 많은 걸 몽땅 3천원에 희생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신가 보다 사실 남한테서 사주를 본 적은 거의 없다 몇 번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발 신통한 것도 없고 사주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봐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도 남들이 봐주는 사주가 가끔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심심하단 차에 시간도 때우고 잘됐다 싶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내 차례가 왔다 사주관상 손금 3개만 봐주세요 골판지에 쓴 메뉴판을 꺼내둔다 어퍼넛 박스에 있는 것과는 다른 가격으로 5천원이라고 써 있다 아니 그럼 박스에 5천원이라고 써놓을 것이지 대놓고 사기를 치나? 몽땅 봐준다는데 5천원이라도 볼라고 했구만 돈 5천원 정도는 비싼 것이 아니지만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사기를 치면 안되지 말투를 보니 부산 사람은 아니었다 서울이나 경기 사람 같았다 기분 잡잡지지만 어쨌거나 돈 2천원 더 받는다고 일어설 수도 없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자 감정에 들어간다 생년월일을 묻더니 종이에 적는다 잘 못 들었는지 시는 적지도 않았다 아침 8시 이후 사주에서 시가 빠지면 인구 없는 진빵이나 마찬가지다 재차 불러주자 그제서야 적는데 관심이 바뀐 듯하다 만세력을 뒤져보는데 어째 뒤져보는 품이 너무 익었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무슨 달수 계산하듯이 마구 짚어본다 아무리 28년 경력이 아니라 60년 경력이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만세력을 뒤집거나 손가락을 휘가닥 짚어내지는 못한다 모르는 사람은 진짜인 줄 알겠지 근데 내가 누구인가 할 만큼 아는 사람이니 훤히 보이는 것이다 벌술도 모르면서 있어 보이려고 만세력 뒤지고 손가락 휘 짚고 하는 것이다 크게 벌지는 못했어도 돈은 꾸준히 벌어 그런데 요즘은 좀 안 좋아 뭐 크게 벌지 못해도 꾸준히 벌지 않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요즘 좀 안 좋으니 사주 보러 다니지 팔자 조아봐 누가 종이박스 앞에 앉겠나 네 일단 맞다고 해주었다 책임자지? 사장이거나 책임자야 어떤 일 하셨어? 마사지요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야? 사장인 거지? 네 뭐 그런 셈이죠 생긴 거 보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생겼으니 책임자라고 하지 노가다하게 생겼어 봐 그런 말 하겠나 몸에 상처 있지? 네 몸에 상처 하나 없는 사람도 있나? 뒤통수에 하나 있는데 이것도 몸이라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돈을 벌어도 새는 구멍이 많아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 돈 벌어도 새는 구멍 없는 사람도 있니? 역맛살이 있어서 많이 돌아다녀 서울만 쓰는데 부산에 있으니 역맛살 있다고 하겠지 근데 내 사주에 역맛살이 없어요 그렇게 3번 만에 사주 관상 손금 3개가 한 번에 모두 끝이 났다 사입인 걸 눈치채고 이것저것 묻지 않아서인지 다른 사람은 좀 오래 하는 듯 했는데 나는 후딱 끝났다 대개 그렇듯이 내가 사주 보는 방법하고는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사주를 볼 때 일단 만세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당신의 사주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이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설명해준다 손금을 불 때도 당신은 감정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성격이 어떻고 운명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떻다는 등으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한다 그런데 이 아줌마는 아무런 원인 설명도 없이 그냥 그렇다고 하니 이게 사기를 치는 건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3번 하고 몽땅 다 했다며 5천원을 받아 먹으니 싼 게 아니라 딱 5천원짜리 사주였다 딱히 틀린 말 한 건 아니지만 그냥 통밥 사주고 오랜 세월 사기 쳐 먹으면서 쌓아 올린 노하우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사주 보고 왔다는 것의 대부분이 이러한 사주인 것이다 자갈치 시장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짐 정리를 하는데 부동산 비교해서 전화가 왔다 지금 손님의 오피스텔을 좀 보고 싶다 하는데 가도 됩니까? 지금 왔다가는 내가 짐 싸놓은 곳을 보고 모두 들통나게 된다 제가 지금 멀리 나와 있어서요 손님이 꼭 그 집을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비밀번호라도 좀 알려주이소 그게 제가 금품을 좀 놓고 나와서 내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전화 주이소 내일 이사가니 떠난 후 알려주면 된다 이사 하루 앞당긴 게 천만다행이다 게다가 부동산 B의 연락처를 알았으니 뒷정리가 더 쉬워졌다 주인하고 연락하자면 싸움날 확률이 있고 부동산 A는 집 벌어 다니면서 나와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지라 뒷수습하기가 민망하다 모든 뒷수습은 부동산 B를 통해서 간결히 처리할 것이다 왠지 모르게 상황이 쉬워지는게 마치 누군가 도와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저 높은 곳에서 장기판을 옮기고 있다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비실에 잠시 들렀다 저 소장님 추석 때 소장님들 근무하시나요? 소장은 한명 뿐이겠지만 딱히 뭐라 호칭할 수 없어 아무나 소장님이라 불렀다 아뇨 다 쉬워해 몰래 이사가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듯 둘러대본다 그럼 택배 오면 받아줄 사람이 없겠네요? 택배는 택배 산물함 속에 넣지예 그리고 택배는 안하예 아 맞다 추석 때는 택배가 안오지 모르는 척 능청을 떨어본다 소장은 시고예 경비는 나와예 경비는 24시간 풀가동함이 돼 아 네 경비가 24시간이라지만 분명 새벽에 눈 말똥말똥 뜨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디 구석에 짱박혀 자고 있겠지 그러니 새벽에 빠져나가야 한다 새벽 4시에 전화가 울리고 이삿짐 기사가 올라왔다 서둘러야 한다 기사가 한 개 날을 때 나는 신속하게 두 개씩 날랐다 새벽에도 사람들은 뭐가 바쁜지 계속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절반 정도 짐이 빠지고 있을 때였다 제일 덩치 큰 마사지 침대가 1층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관리실에서 어제 나와 얘기 나눴던 경비가 후레쉬를 켜고 나타났다 뜨악 넌 잠도 없니 뭐 얼마 받는다고 그리 투철해 이사 가해 아니요 택배 부치는 거예요 몇 번 후레쉬를 이리저리 비치더니 경비는 말없이 돌아간다 휴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잠시 후 13층까지 올라와 휙휙 후레쉬를 비춰보더니 역시 별말 없이 가준다 어쩌면 알려봐야 이득될 거 없으니 내 사정을 봐준다는 생각도 든다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공손하고 나긋나긋한 서울말을 쓰는 나를 눈여겨보며 좋게 봐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분명 전달받은 게 없었을 리가 없다 1304호 이사가면 엘리베이터 막아 남은 짐을 모두 싣고 차는 떠났다 성공이다 휴 한도의 한숨을 쓸어내린 뒤 오피스텔 뒷정리를 시작했다 도망가는 마당에 욕을 최소한 덜 먹으려면 이 정도는 해 주어야 한다 먼지털과 어디 더러운 데 없는지 확인 냉장고 얼룩진 데 없는지도 확인 전자키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부산역으로 출발하며 문자를 전송했다 방 뺐습니다 키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요 문 비밀번호는 9242343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본 내용인데 중간에 세입자 나가더라도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 걸었을 때의 관습법입니다 그러니 제가 낼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한테 잘 설명드리세요 지난 관리비는 보내드릴 테니 입금액하고 입금계좌 보내주세요 앞으로의 관리비와 월세는 못 냅니다 천식 진다서 끊어놨고요 엄청 시끄러운데 사람들이 다 문 열고 살더라고요 그 집에서 한 달 이상 못 버팁니다 전화는 안 받을 것이니 전화하지 마세요 기차가 충주역에 당도할 때쯤 회신이 왔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 그러시면 안 된다 복비는 안 받을 테니 차후 관리비와 월세는 4시라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데 자꾸 회신 보내면 말려드는 법이다 모든 계약의 첫 번째 규율 버스 떠난 뒤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부동산 A에서도 문자가 왔다 상세 내용은 부동산 B에게 전달했으니 그쪽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정도 회신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니 해 주어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 또 그러시면 안 된다 하고 문자가 왔다 역시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세 명이서 한 사람 하고 만드는 것은 쉽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된다 그러니 그 한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어떻게 나올지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송까지 간다면 복잡해질 수도 있다 천식 진단서가 먹히지 않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결국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소송 비용까지 곱빼기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법이란 게 항상 뒤통수칙이 일수이기 때문이다 재수 없이 이틀틀한 법과 만나면 좋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떳떳해도 소송은 두려워한다 추석이 지나고 지난 관리비 내역 문자가 왔다 입금하는데 농협에서 직원이 호스 번호를 빼먹고 입금 처리했다 관리비 입금이므로 입금자명에 호스 번호 넣어야 한다고 수정을 부탁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저녁때쯤 부동산 피해서 혹시나 내가 전화 안 받을까봐 다른 전화로 연락을 해봤다 네 저기에 다른 건 됐고 지난달 관리비만 좀 입금해 주이소 냈는데요 아 냈습니까 네 제가 보내드린 청구서 보고 내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 다른 건 됐다니 확인사살까지 시켜준 셈이다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 농협 직원의 실수로 확인이 안 되었던 것이라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사실 부동산에서는 내가 나가면 새로운 복비를 받게 되므로 손해보는 것도 없다 주인적 복비는 부동산에서 해결할 모양이니 주인이 손해보는 것도 없다 계약서를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부동산 책임이니 그 부동산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사실 아무도 피 보는 일 없이 일이 해결된 것이다 느낌상 후속 임차인이 바로 투입된 듯하니 그들로서도 금상첨하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상당 기간 비어져 있었던 곳이다 내가 그들의 요구에 응했다면 나만 독박 썼을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최적의 상태로 해결된 것이고 누군가 저 높은 곳에서 장기를 두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일이 돌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진짜 그러기도 쉽지 않은 한 달 계약인 곳에 입주 새집 증후군 및 현수막 철거로 딱 한 달 만에 떠날 일 발생 그리고 쉽게 떠나도록 모든 것이 합쳐 돌아가고 있었고 깔끔한 뒷 마무리까지 여러 가지로 더듬어 보았지만 부산에 있어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것은 동영상 촬영이었다 만일 수안보에 있었다면 나는 돈 버느라 바빠서 동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산에 와서 손님이 뚜껑키자 궁여지책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아껴두었던 것들을 꺼내야 했고 이것은 바로 개시였던 것이다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불어 죽을 때 싸들고 갈래 부산의 오피스텔은 동영상을 찍기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창이 넓고 밝아 영상이 환하게 잘 나온다 그렇게 부산에서 19개의 동영상을 찍었다 이제 동영상을 시작했으니 어디에 있던 동영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부산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억지로 짠 맞추자면 그렇다 하여튼 이로써 부산에서의 한 달간의 일기는 종료되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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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